이 페이스를 잘 유지해봐라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냥 쭉 끝까지 넘어가버려 넘어가버려 순간에 터지 말고 그냥 쭉 가버려 갔다가 와버려 쭉 하고 쭉 하고 역시 쏙 쏙 쏙 쏙 위로 올라가네 여기서부터 다시 치여 여기 지금 안 말랐잖아 마른데서부터 먼저 가져가자 좀더 가까이 오케이 넘어가 쭉 넘어가 갔다오고 이런식으로 점점 멀어진다 거리 유지하는거 벗어뜨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우리만이니까 안돼 이 정도는 괜찮아 두달만에 해본건데 이 정도는 진짜 잘하는거에요 잘하고 있어 오케 친절하네